프렌즈 팝 129 스테이지 공략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랫부분에 매칭이 있으면 아랫부분에 매칭부터 해서 이렇게 선풍기 타일들을 없애면서 진행을 해주시는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어요. 이 정도면 꽤 성공적인 시작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요. 오른쪽은 다 공략이 되었다는게 굉장히 긍정적이긴 한데요. 그래서 오른쪽이 이렇게 다 공략이 되었다 할지라도 왼쪽이 공략이 안되면 실패하는 스테이지니까 방심하지 말고 최대한 집중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좋아요. 이 친구를 내려서 해주는 것도 좋으니까 중앙에 세로줄무늬 하나 만들면 굉장히 좋을 것 같거든요. 그게 쉬워 보이진 않지만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케이. 일단 여기 마무리 됐구요. 중앙에... 오케이 세로줄무늬... 오마이갓! 아이갓잇! 제가 생각하는 대로 진행이 막 되죠? 역시 프렌즈 팝도 생각을 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가 봅니다. 금메달도 될까요? 역시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대로 수고하셨습니다.